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순양물산 미래자산권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윤현우 팀장 두 번 말하기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고졸특체 출신이라면서요 딱 맞는 스펙 아니야? 막거리기 쉽잖아 그러셨습니까? 몇 권 있죠? 가서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누굽니까? 이런 짓을 시키는 사람 도준이 깼니? 내가 누구라고요? 87년?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?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